안녕하세요. 매직위크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아두이노 윤에다가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를 연결을 해서 블링크로 이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를 잠갔다가 열었다 하는 것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아두이노 윤에다가 수분 센서죠. 하이그로미터 센서를 이 아두이노 윤에 연결해서 화분에 있는 물을 블링크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을 해볼까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전에 아날로그 센서로 값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그 값의 변화를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참고로 이번 시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스크래치 X 강의 때 화분 돌봄이라고 해가지고 수분 센서를 사용한 강의가 있어요. 거기서 사용했던 재료랑 연결이랑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아두이노 우노를 썼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두이노 윤을 쓰니까는 아두이노 우노 대신 아두이노 윤을 쓰되 그 연결이랑 재료는 동일하게 회로를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블링크 쪽에서 사용을 할 때 이전 시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블링크 관련된 스케치를 수정해서 업로드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 사용하는 블링크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블링크를 처음 시작할 때 블링크 시작하기 할 때 썼던 그 예제 스케치 코드 있죠. 그것을 그대로 업로드해서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에서 블링크 그리고 보즈앤실즈 한 다음에 아두이노 윤이라고 적혀있던 스케치를 여러분들 토큰값만 수정한 다음에 업로드를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곧바로 블링크랑 아두이노 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와 같이 제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전에 스크래치 X 강의할 때 연결했던 스크래치 X 때 화분 돌봄 때 연결했던 대로 재료를 준비를 해서 이 수분 센서를 아두이노 윤에 연결을 해놨어요. 이 상태에서 블링크를 실행을 했고 말씀드렸다시피 블링크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블링크 시작하기 했던 그 예제 그대로 실행을 했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 토큰값은 변경을 해줘야 되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전에는 우리가 값을 확인할 때 밸류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했는데 이번엔 밸류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그래프라고 적혀있는 것을 추가를 해주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은 밸류 디스플레이랑 동일해요. 밸류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핀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아날로그 A0, A0 쪽에 수분 센서가 연결되어 있죠. 컨티뉴 누르고 나가고 실행을 누르면 이와 같이 지금 센서 값이 읽히는 것이 보여요. 저 같은 경우에 화분에 어느 정도 수분이 있어서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 꼬챙이를 빼면 값이 바뀌죠.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수분 센서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없으면 없을수록 전기가 잘 통해서 1,023에 가깝고 수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전기가 잘 안 흘러서 값이 점점 떨어져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지금 저는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멈추고 들어가서 라인 해가지고 이렇게 라인 그래프로 선 그래프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1초마다 값이 찍히도록 해놨는데 솔직히 화분 센서 같은 경우에는 1초마다 값을 확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거의 1초마다 물이 갑자기 증발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으니까 되게 여유있게 뭐 한 30분마다 1시간마다 값을 확인해 주면 되겠죠. 이와 같이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수분센서에 화분에 꽂힌 수분센서의 수분량을 아주 블링크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냥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 값의 변화 추이를 이렇게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이와 같이 아두이노윤에다가 수분센서를 연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화분에 물이 얼만큼 지금 들어있는지 부족한지 아니면은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블링크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원래는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화분에 물이 적당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솔직히 우리가 매번 확인을 하는 것보다 이 화분에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밑으로 떨어진다면 물이 너무 부족하다거나 하면은 알아서 화분에서 알림을 저한테 알림을 알려주는 게 있으면은 상당히 편하겠죠. 바로 다음 시간에는 이 화분 센서에다가 만약에 물의 양이 좀 모자르다 싶으면은 자동으로 이 화분 센서 쪽에 연결된 아두이노 유니 우리 계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트위터 계정으로 트위터를 날리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